오피스텔이 왜 초보자한테 인기가 좋은 것일까요? 관리소가 있어서 관리도 용이할 것 같고 비슷한 가격대 빌라보다는 수리비도 덜 들어갈 것 같고 대출을 끼면 소액투자도 가능하니까 투자의 첫 단추로는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아파트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봤어요 오늘은 오피스텔과 이와 비슷하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죠 저도 첫 낙찰이 오피스텔이었어요 오피스텔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오피스텔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슷한 가격이면 세입자가 속을 좀 덜 썩일 것 같기도 하고요 관리소도 있으니까 관리도 잘해줄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비슷한 가격대 빌라 같은 거는 수리비도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죠 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은 주로 20대나 40대 이런 젊은 층이 들어와서 사니까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낼 것 같고 또 대출을 좀 많이 끼면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니까 처음으로 할 때는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쉽게 도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기 돈이 이렇게 조금만 들어간다고 해서 꼭 투자가 성공을 하는 건 아니죠 월세가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치도 않게 공실, 빈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과 비슷한 용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부동산이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용어인데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거기에서 그냥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이런 개념으로 탄생을 한 거죠 최초에 저희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업지역에는 이런 다세대 다가구 이런 녀석들보다 더 옆으로 넓고 더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빌딩에 꼭대기까지 사무실이나 상가로 임대를 놓으려고 하면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항상 주택이 많이 부족했었으니까 그래 여기다가 주택을 할 수 있는 용도를 넣어보자 해서 탄생한 것이 오피스텔이에요 좀 더 작은 면적에 사람이 원하면 들어가서 먹고 자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이중적인 성격을 띈 것이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경매 정보 홈페이지에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오피스텔 물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물건 종류는 오피스텔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죠 소재지는 인천광역시가 되어 있고요 사진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오피스텔보다 약간 작은 규모라는 것은 볼 수가 있고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전유 부분에 건물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유 부분이 뭐냐면 얘가 지금 603호 하나만 경매 나왔거든요 603호의 구조와 면적에 대한 얘기예요 603호는 당연히 철근 컨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면적이 57제곱미터 약 17평 정도 전용 17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지권 집합건물도 대지권이 있어야만 온전한 부동산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가진 대지권 그 땅은 19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19제곱미터면 약 6평 정도 603호에서 갖고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피스텔을 옆에서 본 화면인데 우리가 이렇게 땅이 넓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방창문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개의 호수가 있는 집합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을 했을 때 처음에는 땅이 한 필지지만 나중에 건물이 다 완성이 되고 벽체가 세워지고 문도 다 따로 만들어지고 이러면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구분 등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 땅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는 토지 등기부랑 여기는 건물 등기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두 개로 그런데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면적만큼 쪼개요 쪼갠 다음에 이 호수별로 같이 등기를 가져가는 거죠 토지에 있는 권리를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 603호 같은 경우에는 6평의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에 비해서 건물이 더 높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호수별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을 여러 명이서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만큼 대지 지분이 작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대지 지분이 작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 물건을 허물고 재건축하기가 어렵다는 말도 돼요 재건축을 하려면 대지 지분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건물보다 더 높게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최대한도로 높게 세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유를 했을 때 가격이 상승하느냐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왜냐? 대지 지분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기 어렵다 이건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로 대지 지분이 작으니까 나중에 재건축이 되기가 어렵고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렵다 아주 극히 일부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쪽에 오피스텔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매도 차익으로 나중에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매달 월세를 얼마 받고 이자를 내서 임대수익 몇 프로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009년에 처음 생겼는데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소형주택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걸 국가가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규제를 완화를 해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주차대수가 적게 들어가도 만들 수 있도록 했어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딱 최대한도로 맞춰서 많은 방을 만들고 싶어해요 누구든 그래야지 많은 임차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고 수익이 더 좋아지니까 근데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대수였어요 주차장을 여러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땅이 부족하니까 여러 대를 못 만들고 주차대수만큼만 이 가구를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특히 원룸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세대나 이런 것들에 절반 정도만 주차대수를 만들어도 오히려 방 개수가 많도록 규제를 완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방이 많아지는 만큼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건축이 많이 되었죠 그러면 이게 좋은 효과가 있었느냐 물론 1인이나 2인 가구가 살만한 집이 많이 생겼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동네에는 일단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사는 사람이 차를 갖고 있으면 한 절반 정도 밖에 거기에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인근 도로나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날림으로 지어진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것들도 취약하고요 소음에도 많이 취약을 한 편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보통 다세대나 다가구가 3층, 4층 이런데 여기는 한계층을 더 지울 수 있도록 해주니까 다 4층인데 얘네만 볼록 튀어나오니까 좀 미관적으로도 안 좋아진 거죠 관리사무소를 안 지어도 되고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도 안 지어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분양 받으려고 하면 통약통장도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았겠죠 그래서 막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공급이 과다되고 이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면적이더라도 아파트보다 매매가는 빨리 하락을 하고 주차도 어렵고 소음도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인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경매 나오는 물건이 많아졌죠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그 정보제에 나와 있는 월세 얼마, 감정가 얼마, 내가 낙차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에서 수익률만 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도시형생활주택을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사건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런데 물건 종류가 다세대라고 기재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전유부분 301호에 실내 면적이 14제곱미터 약 4평 정도 4평이면 굉장히 작죠 방 한 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대지권 땅에 대한 소유권인데 약 3평이죠 아까 오피스텔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세대 형태로 생겼는데 하나 둘 셋 넷 원래는 4개 층까지인데 1개 층이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건축물대장을 보시면 용도란에 다세대 주택 과로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이것은 도시형생활주택이구나 주차대수가 많이 부족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세금을 꼭 내야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6억 이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가 1.1%예요 취득세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억 이하에다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면 1.3%를 취득세로 내야 돼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적 가격마다 조금 다르죠 이에 반해서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은 금액이나 면적 이런 거 상관없이 취득세가 무조건 4.6%예요 취득할 때 주거용 물건에 비해서 조금 많은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도시형생활주택은 면적이 작고 가액도 낮으니까 대부분이 취득세 1.1%까지만 지급을 하시면 되십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안에 전기세와 수도세가 모두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리비가 따로 있고요 전기세랑 수도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금액이 아파트보다 좀 많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 세대수가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관리단을 운영을 하고 필요 비용을 넣어야 되는데 더 적은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더 많은 관리비가 들 수밖에 없어요 관리비가 비싼지 저렴한지 여부도 어떤 오피스텔을 선택하느냐 이런 기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특히 통창이에요 창문이 대부분 그래서 벽 한쪽이 굉장히 큰 창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창문을 열려고 하면 조금밖에 안 열리죠 햇빛은 계속 들어오는데 환기가 잘 안 돼요 반대편에 바람이 통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현관밖에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정말 무덥습니다 에어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더워요 한번 살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리고 좀 습하기도 하죠 일반적인 아파트가 주택법에 적용을 받아서 소음 같은 것도 훨씬 규제가 세게 들어가는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옆방이나 위아래 이런 소음이 있잖아요 정말 잘 들려요 실거주 해보신 분들만 아는 그런 고충이 있는 거죠 오피스텔 중에서도 조금 소형평수 10평대 이하 이런 것들 말고 20평대 넘어가는 중대형의 오피스텔도 있는데 여기에 가족 단위가 사신다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족이 사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잠깐 사시는 정도 그때만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용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나 아니면은 신문기사에서 평당 얼마 아파트가 평당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이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이 공급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우리가 현관을 닫고 들어오면 실제로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 있죠 방 거실 주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실제 사용하는 것들을 전용면적이라고 해요 문 앞에 현관 앞에 나가보면 공간이 좀 있고 복도도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 그리고 계단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를 주거공용면적이라고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급면적이 33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용면적은 약 80% 정도가 되거든요 약 25평 이렇게 나와요 아파트 아파트는 전용률이 70% 8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은 조금 달라요 이런 평형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공급면적이 아닌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해요 아까 봤던 전용과 주거를 합한 게 공급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급면적에다가 뭘 또 더하냐면 기타 공용면적을 더해요 지하층에 주차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나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이런 걸 여기다가 오피스텔은 다 합쳐 버리는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면적이 50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전용률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 50%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봤던 33평형 아파트와 똑같이 전용평이 25평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의 전용률은 80% 정도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50%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자 쉽게 계산을 해볼게요 아파트 33평형이다 그러면은 0.7 0.8 정도를 곱하면 전용면적이 25평 이렇게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은 분양면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매매가가 5억이면 이 5억에서 33평형 분양면적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당 1515만원이다 이렇게 기준이 잡히죠 다음 오피스텔인데 계약면적으로 50평형이에요 6억 나누기 50평을 하니까 1200만원이 나오죠 야 그러면은 오피스텔이 훨씬 평당가가 저렴하니까 오피스텔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막상 막상 집에 들어가보면 전용면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전용면적은 둘 다 25평이죠 그럼 25평을 기준으로 5억 나누기 25 6억 나누기 25 이렇게 해보면 실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격은 아파트가 2000만원 오피스텔이 2400만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평양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건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이니까 50%로 쪼개서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오피스텔이지만 전용률이 높은 것도 있으니까 하나의 기준을 잡자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평당가를 산정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각 특징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어떤 입지가 더 인기가 좋은지 관리비는 어떻게 산정을 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요 오피스텔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